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제 1회 가석이사 필답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동식 정압기에서 2차 압력이 설정 압력보다 낮을 때 작동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직동식 정압기를 우리가 그려 봐야 되겠죠 직동식 정압기를 이렇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와서 약간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얇은 막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이아프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아프렘 맞죠 다이아프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우리가 결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관 내부에 이와 같은 형태로 딱 뭐가 되어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막혀져 있죠 이쪽 부분에서는 여기서도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막혀져 있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메인밸브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메인밸브가 그렇죠 메인밸브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메인밸브가 완전히 닫혀있는 모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있으면 완전히 메인밸브가 이렇게 닫혀있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메인밸브하고 다이아프렘하고 이렇게 결속이 되어있습니다 메인밸브하고 다이아프렘하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가스가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스가 흐른다라고 할 때 그렇죠 여기에서 프링이 함께 이렇게 조합이 되어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있습니다 이 상부에는 이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 나사가 이렇게 나와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1차척이다라고 가스가 왼쪽에서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가 1차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가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2차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직동식 정압기에서 2차 압력이 설정 압력보다 낮을 때 2차척의 압력이 이렇게 낮게 되면 2차척의 압력이 낮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 스프링이 스프링의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S-P-R-I-N-G 스프링의 힘 그렇죠 스프링의 힘 이거 하고 다이아프렘이 밀어올리려고 하는 이 힘하고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스프링의 힘이 그렇죠 2차척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다이아프렘이 스프링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다이아프렘이 아래로 떨어져서 메인밸브의 계도가 열림으로 해서 1차척에서 2차척으로 가스가 유입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와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죠 2차척의 압력이 설정 압력보다 낮게 되면 다이아프렘이 아래로 떨어져서 메인밸브가 열림으로 해서 메인밸브 계도가 커짐으로 해서 1차척의 가스가 2차척으로 이렇게 가스가 넘어오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을 연상을 하시면서 답안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림을 연상을 하시면서 불활성화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불활성화다 라고 하면 이너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너팅 맞죠 용기에 불활성 가스를 주입을 하여 용기에 불활성화다 라고 하면 이와 같은 용기 또는 저장탱크 다 해당사항이 있겠습니다 맞죠 이와 같은 용기가 이렇게 있으면 용기에다가 무슨 가스를 주입을 한단 말입니까 불활성 가스 얘기해서 불활성 가스라고 하면 우리가 영족원소에 해당되는 가스 있죠 그죠 영족원소에 해당되는 가스 그 다음 N2라고 하는 가스를 이렇게 주입을 해서 용기 내부의 온도를 우리가 MOC라고 이야기합니다 MOC MOC 농도 이하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우리가 불활성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MOC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최소 산소 농도 그렇죠 최소 산소 농도 그렇죠 용기 내부의 산소의 농도를 MOC 이하로 떨어뜨려서 그죠 MOC 이하로 떨어뜨려서 가연성 가스가 폭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상태를 이것을 우리가 불활성하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가연성 혼합 가스에 불활성 가스를 주입을 하여 산소 농도를 최소 산소 농도 MOC 이하로 낮추는 작업을 우리가 불활성하라고 이야기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의미 파악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불활성화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죠 가연성 혼합기 여기에서 우리가 가연성 혼합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가연성 혼합기에서 그죠 불활성 가스를 주입을 하여 그죠 이 내용을 핵심 용어다 라고 보시고 불활성 가스를 주입을 하여 이 내용도 핵심 용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MOC 농도 이하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우리가 불활성화에 대한 개념이다 그죠 불활성화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 2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방식 중에서 그죠 공급 압력에 따른 종류 우리가 저압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중압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압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압이라고 하면 0.1 메가파스칼 그죠 미만으로 우리가 공급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저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압이다 라고 하면 0.1 메가파스칼 0.1 메가파스칼 이상 1 메가파스칼 그죠 1 메가파스칼 미만으로 우리가 공급을 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고압이라고 하면 그죠 고압이라고 하면 1 메가파스칼 그죠 1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 압력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 양정기 25m 그죠 유량이 1.2 세제곱 메다 퍼미닌 펌퍼로 우리가 물을 이송을 할 때 축동력을 계산하시오 자 여기에서 우리가 PS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가 75 그죠 75 이타분의 그죠 75 이타분의 감마 HQ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무엇을 주의를 해라고 했는가 여기에서 Q의 단위가 반드시 세제곱 메다 퍼 세크로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세제곱 메다 퍼 세크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세제곱 메다 퍼 세크로 대입을 해주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을 우리가 이송을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의 비중량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1000kg 폴스 퍼 세제곱 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곱하기 H라고 하면 25m 양정기 25m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Q라고 하면 1.2 세제곱 메다 그죠 1.2 세제곱 메다 퍼 민 단위로 나와 있는데 이 민을 뭘로 바꿔주란 말입니까 1분은 물의가 몇 초다 말입니까 60세크가 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kg 메다 퍼 세크 이렇게 남죠 자 그러면 분모에는 75에다가 곱하기 이타가 85%가 되니까 0.85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얼마가 나오겠는가 7.84 그죠 7.84 PS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 7.84 PS라고 하는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84 PS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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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4 PS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